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과열 양상을 보이는데 정부가 투자 피해만 경고하고 관리는 손을 놓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을 두고 이런 논란이 격화되자 정부가 결국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지정해 관리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추진하고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최진만 기자입니다. 최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암호화폐 투자했다가 피해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불법, 불공정 행위가 다양한 만큼 국세청과 관세청도 범부처 관리 부서에 포함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 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원천 봉쇄하자는 차원에서입니다. 검찰 등 단속기관들은 이 기간 불법 다단계, 사기, 해킹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전담부소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화세는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해 오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정부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반행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직접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할 수 없습니다. 또 해킹이 어려운 지갑을 뜻하는 이른바 코드월렛 보관비율을 70% 이상 높여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